과연 제2청을 대표할 최고의 모델은 누가 될 것인지 쏴주세요! 아, 이거 두 분이 동점이네요. 잠깐만요! 그럼 제2청 모델이 두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까? 아, 그건 저희... 그 부분은 잠깐 심사위원들과 회의를 한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임원진들이 급히 회의한 결과 투표를 해주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의미로 이 동점인 두 사람 모두 제2청의 홍보 모델로 발탁했습니다. 자, 장체리, 오빛나 씨, 앞으로 나와주세요. 자, 이것으로 제2청 홍보 모델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겠습니다. 그리고 오빛나 씨, 장체리 씨, 두 분 모두 서로 합심해서 제2청을 널리 제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! 네, 빛나 씨는 아이가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. 많은 워킹맘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. 심경이 어떤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네, 저는 이혼을 하고 제 딸 연두랑 살고 있지만 우리 딸한테 최고로 멋진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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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